사실 번거롭게도 하고 힘써준다 눈물 젖은 계란밥을 먹어봤어?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요즘은 눈물 젖은 계란밥 저 TV소리 줄여야지 또 저 옷이 나를 혼동한단 말이지 옳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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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젖은 사람 계란밥을 아 이거 아까 놓고 아는데 그냥 저 TV에 아니 근데 저렇게 먼 거리는 거 다 들려? 저 소리! 겁나 작게 하는 거 했는데 이건 하지마 지금 한 거 하지마 알았죠? 지금 한 거 나 좀 잔소리 알고 있잖아 그걸 하지마 알았지? 그분도 할 때 안 맞대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